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이견을 겪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최고배원회의에서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면서도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.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